지금 몇 시에요? 2시 30분 어? 안 들어오시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가? 슬슬 점심을 드시고 오실 때가 됐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분위기가 있죠 오늘 분위기가 있죠 지금 여름이 다 오는데 약간 이런 무드가 있는 이런 분위기로 V LIVE를 하게 돼서 굉장히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밥 먹었어요 대낮부터 분위기를 자꾸 그려 제가 회사 화장실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떡이에요 떡 오다가 오다가 제가 떡 진짜 좋아하거든요 떡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간단하게 떡을 좀 먹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은 맞춰보세요 안녕 어? 갑분 떡 아니고요 떡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 아닌가? 자꾸 제 뒤에 뭐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에이 꿀 어머 잠깐만 맞추신 분 있어요 잠깐만 어? 아니야 정답 제가 제가 여러가지 사고였거든요 오늘 딱 골라주세요 나온 것중에 있어요 자 무지개떡 바람떡 이건 아까 빼먹었어요 그리고 백설기 아 백설기 빠질 수 없죠 근데 이거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자떡 진짜 많이 사왔죠 오늘 다 안 먹을 거예요 다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돌려먹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떡 먹을까요? 백설기가 많군요 답 정도긴 하지만 여러분 점심 드셨나요? 오 여러분 감자떡 맛있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 찜기에서 조금 쪄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백설기 김치로 먹는다고요? 숙소에 놓으면 애들이 다 먹겠다 지금 자꾸 제가 먹을 때마다 지금 혜원이가 온다고 그러시는데 안 올 거예요 혜원이도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거든요 떡 먹고 뭐 할까요? 떡 먹고 뭐 할까요? 뭐 할까? 오늘 떡 ASMR이요? 이거는 근데 조금 너무 쫀득쫀득 거려서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쿠짱이 제가 옆에서 먹방 ASMR 들으면 막 귀가 간지럽다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운동 에이스 반이냐고요? 제가요? 운동 에이스 반이냐고요? 제가요? 저는 그냥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냥 잘한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해서 검정고시 화이팅 검정고시 화이팅 KCON 맞아요 어제 KCON 했죠 저 MC 했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방송으로 들으니까 되게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민주한테 라마 한 번 배운 적 있는데 라마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떡 먹는 라마 아니요? 아니요? 아니 목소리가 예뻤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보다 하이 텐션에다가 어... 뭔가... 부자연스러웠다고 했나? 부자연스러웠다고 했나?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요즘 먹는 거를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메모장에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메모장에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음... 2시 반 오렌지 1개 방울토마토 10개 7시 갠장찌개 갠장찌개에 밥 비벼서 갠장찌개에 밥 비벼서 하하하하 단공기 진짜 웃기냐? 진짜 웃기냐? 진짜... 어... 제가 진짜 많이 먹었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음... 언제지? 이때 5월 13일 아침 7시 치즈 12시 12시 찹쌀떡 1개 견과류 로아스쿠키 설탕쿠키 2개 크래커 2개 6시 로스트비프 2장 돼지고기 조금 샐러드 조금 계란국 4숟갈 밥 반공기 치즈 4개 뭐 이렇게 적었거든요? 제가 과연 있는 그대로 다 적었을까요? 제가 과연 드렸을까요? 여러분 강된장의 호박님 하하하하 진짜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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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한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지? 정수 좀 하지? 불 좀 키지? 누구세요? 아니 저는 지금 제가 연기라는 게 아니라 민규가 이렇게 했다고 그냥 보여드린 것 뿐인데 연기력 무엇 저희 멤버들이 나오는 그런 방송들은 다 다 챙겨봐요 그러면서 서로 놀리고 막 그러죠 떡 다 먹었어요 이제 이건 남았어요 이건 남았어요 식단 조절 팁을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처럼 이렇게 메모장에 한번 다 적어보세요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래요 근데 초콜릿 한 개 한 개도 다 적어야 돼요 진짜 깜짝 놀래요 그러다 제가 충격 먹었어요 예스 여기는 떡 다 먹을 때까지 방송해요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춤추면서 떡 먹기 댄스 히토미도 강냉장이랑 양배추 잘 먹고 갔어요 누가 못 먹었지? 유리가 못 먹은 것 같아요 유리가 못 먹었고 물도 좀 먹어요? 그렇죠 물도 마셔야 되는데 원래 물을 마시는데 제가 요즘 물에다가 감식초를 타거든요 한 방울에서 두 방울 근데 너무 셔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마셔볼까요? 짜잔 여기 안에 식초 감식초가 있어요 발냄새나요 자 떡은 다 먹었어요 이제 이렇게 15분 동안 먹방을 했잖아요 또 이제 15분 동안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춤 노래 아이즈원 TMI 물에다가 발 담는 사람 누구냐고 그러시는데 진짜 웃기다 아니 끝말잇기 하자면서 왜 해집력을 내면 어떡해요 그럼 나 뭐해 아 우리 콘서트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니 다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고릅니까 여러분 왜 다들 누우시라고 그러지? 소화하라고 누우라고 하시는 건가? 근데 누우면 소화도 안 되지 않나? 잠깐 누워볼게요 원하시니까 원하시니까 1 2 3 진짜 이것저것 다 한다 진짜 이것저것 다 한다 정수 좀 하지 아니 누우면 체하는데 절 누우라고 하셨어요 요가 요가요 요가 진짜 못하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꼬아주시고요 발도 꼬아주시고 내려갑니다 거쳐주세요 1 2 3 4 5 좋습니다 제가 되게 유연하지 않았는데 이거 하나 돼요 아아 잠시만요 진짜 웃길 수도 있어요 5 5 5 5 5 5 5 5 그러게요 뭘까요 제가 방금 뭐야 뭐한 걸까요 5 5 5 5 5 5 다들 웃으시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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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충모르 역에 최연이는 광고가 생겼다고 아 그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또 봤네요 뭘 그래서 열심히 춤춰야겠어요 고마워요 케이콘에서요? 케이콘에서 케이콘에서 최량이랑 못 만났어요 만날 수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되게 애틋한데 뭐 이럴 때 보면 정말 현실자매 같죠? 이렇게 물구나무요? 물구나무까지 해야죠? 다른 친구들은 지금 밥 먹고 있죠 잠깐만 프리즈? 오케이 프리즈까지 프리즈까지 해준다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프리즈하면서 노래까지 불러야 할까? 그럼 조금 재밌겠죠? 나 진짜 뭐 하는 거니 아 문워크요? 오늘 그냥 이런 방송이에요 여러분 이런 방송이에요 아 우리 여름이니까 우리 여름이니까 여름하면 또 이 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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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 된다 여름하면 이 곡이죠 여름하면 여름하면 어떻게 저 어쩐지 너와 걷고 싶었던 바닷가 설레이며 주로 이는 파도처럼 시원한 바람을 먹으면 내게 너무나 사랑한다고 나는 거야 혹시 그대따라 유난히 빛나서 바다를 기억할까 빛뻑은 듣지만 왠지 커져던 내 맘 너의 여사 채워졌어 아직도 너를 보면 저 꿈처럼 떠난다는 말 알면 좋을 테만 널 향한 내 진심을 알까 지금 널 만나고 싶어 어쩐지 너와 걷고 싶었던 바닷가 설레이며 주로 이는 파도처럼 시원한 바람을 먹으면 내게 너무나 사랑한다고 여태와 너로야 그게 1.% 너랑 손을 잡고 끊고 싶어 너로야 그게 1.% 넌 그게 맞아 그날 말할 끝까지 여름을 뒤집어 놓으셨다 여름이니까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구요 잘했어! 감사합니다 그러하다 끊겨요? 다음 노래는 뭐 할까요? 제가 이렇게 댓글 읽느라고 이렇게 정적이어서 죄송해요 여름노래 시원한걸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시원한 노래 시원한 노래 시원한 노래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시원한 노래 시원한 노래 새로운 곡입니다 아직 보여드린 적 없는 곡이에요 여러분 기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더 갈게요 저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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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히터 로우 잭 입니다 예스 좀 시원해지시지 않았나요? 저 추면서 굉장히 더웠어요 속이요? 속이 괜찮아요 속이요? 속이 괜찮아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하도 먹고 춘적이 많아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약간 이렇게 분위기 있게 한 것도 사실 좀 약간 그림자가 춤추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럴라고 했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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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힘들었어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이전.. 새로 보여드린 곡이니까 앞으로도 많을거에요 제가 좀 더 연습을 할게요 왜냐면 생일 브이앱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안무 알고 있는 것들을 고자 쓴 것 같아요 아닌가? 아 방송에서도 있고 하는데도 조금 자기만의 그런 뭐라고 해야되지 에피소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되죠? 레파토리? 레파토리가 있어야되서 오늘 생일이세요? 하고싶은거 딱 싹 다 해라 노래 한 번 할까요? 노래 한 번 하고 마무리 합시다 조심하라 빠이 노래 한 번 할까요? 노래 한 번 할까요? 노래 한 번 할까요? 노래 한 번 할까요? touring RP I came in like a wrecking ball I never is so hard in love All I wanted was to break you up All you ever did was wreck me Yeah, you, you wrecked me I put you high up in the sky And now, you're not coming down It's slowly turn, you let me burn it now We're ashes on the ground Don't you ever say I just want the way I will 여러분, 채연이의 이것저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몇 월이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 우리 주말을 위해서 조금 더 힘내고 주말 즐겁게 보내고 또 만나요, 여러분 고마워요 다음엔 더 많이 준비해서 올게요 안녕 안 돼!